감사합니다. 물어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이런 게 약간 좀 배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좋더라고요. 오늘 어떠셨어요, 다들? 근데 너무 유명하셔서 대충 알고 있어서. 아, 진짜요?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영상으로는 어땠어요? 멋있다, 멋있다. 워낙 분들 너무 잘하시니까. 그래서 되게 커 보였어요. 더 크신 느낌?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일단 사람 개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에 좀 공감을 있게 잘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만큼 공감을 많이 하면 상대방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어떡해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물, 물 갖다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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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오케이. 물 includ colander